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한 번 찾어 찾은 거는 얼른 해라 10년 잘 부탁한다 야 이거 빨간색 줬잖아 아 명곡이죠 정신아 잘 안내해줘라 뭐야 뭐야 그냥 무서워 눈 뜨지 마 눈 떠도 돼? 눈 떠도 돼? 눈 떠도 돼? 눈 떠도 돼? 어? 뭐?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희가 15번째 님으로 왔습니다 1등이 9분이라고 들어서 정확하게 7분 80초 어 7... 7분 80초요? 그러니까 8분... 8분 20초 하나 아직 시작한다고 하고 해야 한단 말이지? 시작 전에 좀 찾아놓을까요? 오오오오오 시작해보자 시작 오케이 바로 찾았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빨리 찾아와 찾은 거는 얼른 해라. 개인 질문 강민혁. 오케이. 야 민혁 빨리. 자 이 질문 찍어줘. 이거랑 같이 미션이야. 나만의 문구로 팬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만들기. 팬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만들기. 이렇게 내가 다 찾고 있어요. 야 너무 잘 보이는데? 아이 끝났어. 찾았잖아. 야 나 벌써 6개 찾았잖아. 일단 다 찾아. 일단 찾아. 뭐 나 이거 하는 동안 다 찾겠는데? 아 좋습니다. 시앤 블루의 목소리에 우리들의 보이스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게 제 문구예요. 시그니셔 마크입니다. 통과입니까? 예. 형 나 통과했어요. 통과했어? 야 우리 여기 세게. 소성 키즈. 소성 키즈. 보이스. 용용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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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맞는 거 같은데? 보이스 맞는 거 같은데? 일단 이거는. 소음 딱 세워놓고. 생각해보자. 단체 미션. 보이스를 위한 현실 짤 제작.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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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임 미션. 오른쪽에 있는 멤버의 손을 잡고 마주 보면 서로 애정 가득한 말해주기. 비ti이. 응. 안 뜻이요! 불확한 자꾸 Dank. 이건 뭐야? 이건 좀 아니지. 오케이 자, 가자 항상 친구로서 고맙고 아,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건 안 나고 야, 야, 빨간색 떴잖아 항상 친구로서 내 굳은 이야기 다 잘 들어주고 날 위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10년 잘 부탁한다 형, 늘 너무 고맙고 머리도 깔끔하네, 오늘 더 잘생겨지길 바라고 우리 이번 앨범 파이팅하자 오케이 더 잘생겨지길 바라고 오케이, 일단 패스야 얼마나 더 잘생겨져야 돼? 밸런스 게임 고르기 팔만대장경, 팔만번 읽기 대장내시경, 팔만번 읽기가 낫겠다 대장내시경, 팔만번 읽기가 낫겠다 아, 큰일 나지 자, 물 안 마시고 벌컵 물, 벌컵, 벌컵 무슨 말이야? 벌컵, 벌컵 마시다고 그리고 뭘 벌컵, 벌컵 마시기가 낫지? 그치 물 마셔야지, 물 벌컵 통과 자, 다음은 씨앤블루의 숨겨진 띵곡 소개타임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 나는 숨겨진 띵곡? 나는 그거 너 블랙플라워를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 영포레버 어, 맞다, 맞다 영포레버, 난 진짜 제일 우리가 키가 너무... We'll stay up forever 아직은 어려 지나가는 과정일 뿐 We'll stay up forever 끝이 오거든 그땐 말할게 dance to myself 네, 이런 노래 아, 명곡이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게임 미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멤버들의 숨겨진 TMI 공개 아, 요새 용하 형이 커피 취향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라떼로 받았다는 TMI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와, 나는 계속 아이스 라떼 민혁 아이스 라떼 먹고 싶다 아니, 아이스 라떼가 되게 매력있어 야, 라떼 먹고 싶지 않아? 야, 민혁이의 TMI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민혁이 귀에 깃뚫어져 있는 마크 있는 거? 남주 귀가 몰랐을걸? 잘 모른다, 사람들 그러니까 오, 그럼 나도 귀 우리 용하 형이랑 저랑 피어싱 배틀 연습할 때 붙어가지고 처음에 내가 6mm였는데 그치? 10mm였는데 정신이가 와줘 3mm로 와가지고 네 갑자기 나한테 6mm를 도전을 하기로 6mm를 하고 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자식 바로 그다음 8mm 8mm 질 수 없지? 8mm 8mm? 그다음 내가 10mm 그래서 10mm까지 있었어 내가 10mm 10mm에서 끝나고 싶어 평생 구애하는 일 중에 하나야 저도 맞나요? 오케이 10년 전과 변함없이 열리라는 미모의 비법은? 어떠세요, 민혁 씨?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민혁이 진짜 피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의 사랑? 약간 잘 받았는데? 잘 받았는데 정신이는? 저는 뭐 늘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 많이 했네요 어떠세요? 아이스로 할 때 많이 마시면 통과인가요? 오케이 자 다음 아메리카노 샤츠가? 아이스 샤츠가? 아이스 샤츠가? 아샤츠 아이스 샤츠가? 아이스 샤츠가? 아 뭐 이렇게 다 줄이노? 요즘 친구들을 인싸 용어라고? 이거 이런 거 쓰면 아싸 될 것 같은데 아이스 라떼 샤츠가? 완전 아이스 티 아이스 티 샤츠가 오케이 아이스 티를 샤츠가 할 수가 있어? 아이스 티를 어떻게 샤츠가 해? 자 단체 미션 일심동가 하나 둘 셋 우린 과거 우린 과거 우린 과거 우린 과거 우린 과거 우린 과거 다시 다시 틀리면 하나 둘 셋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워 오케이 오케이 개인 질문 이정신 심바와 함께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하나 둘 셋 샤워할 때 아 근데 심바가 얼마 전에 이제 샤워를 시키고 털 말리고 이제 심바가 여섯 살인데 강아지를 이제 오랫동안 좀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진짜 한 0.1%나 알아가는 거 같아 오케이 해외 결혼한다면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웨토리야 웨토리야 아니야 아니야 난 사랑빛 사랑빛 그대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오케이 게임 미션 눈빛만 봐도 통하는 심연차 가수 시앤블루 오른쪽 멤버와 텔레파시 게임 시작 자 나랑 자 첫 번째 두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오케이 통과 형이랑 나랑 민트초코 민트초코 아닌 민트초코가 민트초코야? 하나 둘 셋 민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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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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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아 잠시만 형이랑 나랑 야 눈치껏 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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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최근 오케이 아메리카노 라떼 하나 둘 셋 라떼 라떼 오케이 이거 통과 통과 자 이제 두 개 한 개 한두 개 남았다 김명예 하나는 제작진분 주머니에 있어 네 우리 뭐 7분 80초만 끝난다고 했는데 아 여기 여기 있네 대단했고 얇고 얇고자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뭔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라고 돼있다 뭔가 하라고 돼있다 연주하라고 돼있다 아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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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마 자 주변 악기들을 활용해 즉석 타이틀 메들리 공연하기 숭자 짠짠 짠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짠 이제 어떤 나는 다 부뎌지겠지 우릴 막아 현재 미래에 있어 와우 통과 질문 하나가 더 남아있을 것 같아 아 나 오늘 한 개도 못 찾은 것 같은데? 야 우리 앰플랭보다 늦겠는데? 아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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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깎아 깎아 단체 미션! 10주년 기념 스페셜 포도찌기 아 이 사진 야 이건 아니지 설마 했다 자 우리 이거 딱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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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그 표정 똑같이 해라 진짜 야 멋 1도 부리지마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아아 뭔지 알 것 같아 야 라스트인 것 같은데 이제? 라스트인 것 같은데 우리와 나란 노래를 우리의 노래를 들려줄게 우아한 우리의 노래를 들려줄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노래를 들려줄게 오케이 진짜 쉬운 건데 우리 바보 아냐? 여러분 아쉽게 9분 12초 멋있다 29분 12초로 할게요 29분 12초 아무튼 저희 버거 연재미래 컴백하니까 많이 들어봐주시고 콘서트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영롱스톱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탈출 탈출 렛츠고 조회 한글자막 by 김은혜 리허설 원터케이드 저녁